자연재해는 같은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겨울은 폭설로 차가 약 1000대가 폭설로 인하여 일본에서 5도 가도 못했었는데 올겨울은 일본 후카이도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사포로에서는 14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2년 계속해서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는 2년 연속 같은 패턴입니다. 지진 역시 일본의 지진이 2년 연속 같은 패턴으로 같은 시기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과 같은 지진 패턴이 된다면 동북지역과 호카이도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쿄에서 10년 만에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수도지카 지진이 이번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 상황입니다. 작년 3월에 10년 만에 와카야마현의 강진 이후에 약 반년 후에 다시 진도 오약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쿄에 수도지카 지진 규모 6.1 강진은 곧 반년이 됩니다. 관동지역의 대지진에도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00년 동안 쉬고 있던 일본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지산 근처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지산 부근 일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후지산에 300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분출한다면 일본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10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관동대지진이 곧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일본 사가미만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사가미 트루프 지진입니다. 관동대지진은 도쿄지역과 요코하마지역 치바현 카나가와현 시지오카연 등에서 10만 명에서 14만 2천명 이상이 사망했고 3만 7천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10만 9천여 채의 건물이 전부 파괴되고 10만 2천여 채는 반파되었고 이로 인한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는 동일본대지진의 6대 고베대지진의 16대입니다. 피해액은 지진 발생 전년도 일본 국민 종생산액의 3분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하여 이재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멀리 관서지역으로 피난민들이 자리잡게 되면서 오사카의 인구가 폭증하게 되어 잠시간 일본 최다 인구의 도시가 되는 일도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관동과 관서지방의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요리문화나 대중문화 등 문화적 교류가 증가했습니다. 안타까웠던 사건 중 하나는 도쿄 혼조 육군 피복창 광장에선 수많은 인파가 피난갔는데 그새 스미다강에서 분 세찬 바람 때문에 피난 보따리에 불이 붙어 4만 명이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